오늘 두시는 미국 폭스 채널에서 런칭되어 대성공을 거둔 mbc의 tv 프로그램 복면가왕으로 인해 미국 언론에서 한국의 또 다른 몇몇 프로그램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두시 헤드라인 이웅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의 영화 미디어 언론인 인디와이어에서 복면가왕의 성공에 이은 또 다른 한국의 tv 프로그램의 미국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두식 기자 복면가왕에 이어 또 다른 프로그램의 런칭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kbs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굿닥터의 미국 리메이크 버전을 성공리에 런칭시켰던 총괄 프로듀서 세바스찬 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문을 구한 기사를 냈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말씀하셔야죠 혼자 흥미로우실 겁니까? 헤헤헤 평소에 뉴스 안 보십니까? 진작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죠 흠흠 현재 복면가왕에 이어 미국 내에 런칭 가능한 5가지의 한국 프로그램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언급했나요? 헤헤헤 이제 좀 앵커와 제가 호흡이 맞아가는군요 첫번째로 언급한 프로그램은 jtbc의 프로그램인 히든싱어였습니다 이미 세계의 수많은 국가로 수출된 바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이미 히든싱어는 nbc 유니버셜을 통해 아시아 전역과 이탈리아 전역에서 런칭된 바 있기에 이 프로그램의 판권을 가진 nbc가 미국에 런칭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레전드 팝가수들의 모창을 하는 팬들이라면 저 역시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mnet 방송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 이 역시도 미국 스타일로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라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군요 어쩌면 일반인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미국 내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인기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 저는 그까진 생각 못했습니다 아무튼 세번째는 kbs의 부류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를 선정했습니다 만약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다면 저스틴 비버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고 마이클 잭슨의 결정에 따라 다음 라운드로 가는 구조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 프로그램들인데 미국의 기준으로 상상을 해보면 또 다른 매력들이 있을 듯 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번째는 소개해드릴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sbs의 더 팬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들어는 보셨는지 물론입니다 알고 계셨네요 첫 회의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홍보해서 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 프로그램 역시 흥미로울 것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 입니다 아 저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군요 마지막 프로그램은 앞서 소개한 프로그램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음악 관련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튜디오형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지금 뭔가 날카로운 척 하는 겁니까 좀 그래 보이지 않았습니까 국내에서처럼 할리우드 톱스타가 출연하여 자신의 냉장고를 오픈하고 국제적인 셰프들이 등장해서 요리를 한다면 이 또한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든 램지가 아마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했었죠 저도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만 그게 누굽니까 아 최고의 셰프 중 한 명이죠 아마 미국에서 글로벌 버전으로 제작을 한다면 등장할 수준의 셰프가 아닐까 합니다 아 전 그냥 이 연복 셰프가 짱이라서요 미국 버전인데 왜 뜬금없이 이 연복 셰프님이 들어가세요 다 전했으면 오늘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 서구권에서 아시아로의 문화 전파가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케이팝을 시작으로 한국의 드라마와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은 한국의 것이지만 그 원천 구성이나 장르 등은 그들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의 방식으로 그들의 원천 소스들이 재해석되어 서구권으로 다시 역수출되는 이런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분명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국의 훌륭한 프로그램 포맷들이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로 더욱 많이 수출되어 더욱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외 수출 가능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 전망을 이야기해본 이융빈입니다 숨어있는 해외 언론 소식은 2시와 함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 고든 램지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 이연복보다 요리 잘한 사람이야? 야 더 잘하는 게 어딨어 미친놈아 애초에 미국 프로그램에 이연복 셰프가 왜 나와? 왜? K-POP 가수들처럼 미국 진출할 수도 있지 이연복이 짱이야! 말 나온 김에 이연복 셰프 식당 가서 밥 먹자 응? 계산 형이야 개정 회없으세요 시상생활 그렇습니다 검토 시상 시상